안녕하십니까 성시경입니다. DC인사이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쁘고요. 이리실진 모르겠지만 라디오 빌러리를 되게 자주 봅니다. 모니터, 좋은 모니터도 되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방향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제가 혼자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,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. 솔직한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